지난해 현금 지원받았던 21개주 납세자들의 혼란이 막을 내렸습니다. IRS 국세청은 지난해 주별로 제공했던 텍스 리펀드나 보양체크 현금 지원은 검토 결과 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이에 따라 21개주 납세자들은 거의 모두 연방 개인소득세를 세금 보고할 때 지난해 받았던 현금 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1개주 가운데 버지니아,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사추세츠 등 4개주는 주별 세금 보고에서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부양체크 현금 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4개주의 납세자들은 대부분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받은 현금 지원을 이번에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IRS는 시사했습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뉴욕, 펜실베니아 등 17개주 납세자들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IRS는 공표했습니다. 알래스카 경우 통상적인 주정부 지원금은 계속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에너지특별지원금만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IRS는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IRS가 지난해 각주별로 제공했던 택스 리펀드나 리베이트 현금 지원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할 때까지 세금보고 접수마저 3일부터 10일까지 일시 중단해 큰 혼란과 불만을 초래했던 사태는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21개주 납세자들은 즉각 세금보고 접수를 재개해 택스 리펀드도 이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일링으로 은행 계좌까지 제출하고 소득신고 불일치나 에러가 없을 경우 세금보고 이 파일링 후 보름 내지 21일 안에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방지원금과 경기회복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주 지역에서는 21개주나 물가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양체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물가급 등에 따른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320만 납세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2,300만 명에게 납세자 1인당 350달러씩 부부 700달러와 자녀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350달러를 더해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310만 명의 주민들에게 개인 750달러, 부부 1,500달러씩 제공했습니다. 메인주에서는 85만 8천 명의 주민들에게 850달러씩 지급했습니다. 조지아는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주민들에게 보냈으며 올해 건조는 원타임 체크로 600달러씩 지급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